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시간에 함께해 주실 분은요. 저희 삼프로TV는 아마 처음 모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삼프로TV에서 대체로 보면 수익률을 잘 추구하시는 이런 이른바 액티브 운용 매니저분들은 종종 오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드물게 패시브 운용 매니저라고 하십니다. 패시브면 지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뭘 운용을 하고 말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또 리스크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하나 전해 주실 거라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산운용, 퀀트운용 본부장 하고 계신 이성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정확히 하고 계신 일이? 지금 현대자산운용에서 퀀트운용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에서는 패시브 펀드인 인덱스 펀드 그리고 글로벌 EMP 펀드 그러니까 ETF들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그런 펀드들 그런 거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수는 지수잖아요. 굳이 전략자고 이룰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고요. 아 그래요? 편하게 하시는 게 맞는다는 뜻입니다. 많이 맞았다. 그런데 이제 액티브 펀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패시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액티브 펀드들이 추구하는 전략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시장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걸 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서 운용을 하는 게 액티브 펀드거든요. 그런데 패시브 펀드는 시장의 효율적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굳이 알고 싶지만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큰 펀드를 운용을 할 때 이게 목적한 그런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계속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액티브 매니저들이 종목 피킹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갖지 못하더라. 이런 실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패시브 쪽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 여러분들 패시브라고 하면 제일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하시는 게 ETF. 뭐 이제 곧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코스피 200 뭐 ETF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100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수를 추종하는 거.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 이제 그런 경험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무슨 큰 기관이나 연기금 뭐 이런 데야 이제 돈을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이런 패시브 펀드 좀 하겠지만 개인들은 패시브 이거 먹으려고 주식하기는 조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배 세 배짜리 하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제 사회의 성장이랑 같이 나도 성장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일정 부분은 패시브로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액티브하게 하셔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 아 작품에 하고 있죠 제가. 네. 그러니까 내 돈이 100만 원 있으면 80만 원어치는 패시브에 넣고 한 20만 원어치만 내가 종목 피킹해가면서 하면 꽤 재밌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제 그렇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ETF하고 인덱스 펀드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덱스 펀드 ETF. 코스피 따라가는 ETF나 코스피 인덱스 펀드나 거의 둘은 쌍둥이 아니에요 그냥? 네.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팔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리고 그냥 절대적으로 난 그것만 하면 되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인덱스 펀드는 아무래도 펀드이고 호흡이 좀 더 길다 보니까 조금 더 알파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IPO 같은 거 굉장히 핫하잖아요. 공모주.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해서 조금 알파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쌈에도 불구하고 더 비용을 커버하고도 조금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실 거면 인덱스 펀드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자산 배분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ETF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 코스피 따라가는 ETF와 코스피를 따라가는 인덱스가 공모주를 담고 안 담고 하는 데서 달라져요? ETF는 일반적으로 그런 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인덱스 펀드는 이제 공모주 같은 거를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익거래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부 떼어놓은 돈이 있어요? 네. 그럼 고객들도 떼어놓는 건 아니죠. 떼어놓는 건 아니고 무슨 돈으로 공모주를 사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 안에 선물이 있다거나 그러면 조금 돈이 아이들 머니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지고 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한다 이거죠? 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리스크 안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내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딱 2배 같다고 가정하고 1월 1일에 각각 코스피 따라가는 ETF와 코스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100만 원씩 넣으면 12월 31일에는 두 녀석의 가격이 달라져 있어요? 일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씩이 아니에요? 네. 어디가 더 많아요? 대체로 보면 인덱스 펀드가 조금 높습니다. 대략 만 원 정도? 1% 정도? 1%도 차이 안 나고요. 그런 정도 차이 안 나고. 그런 사소한 거에 쉽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사고팔구가 용이하잖아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ETF가? 네. ETF가.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파는 게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참고 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ETF 말고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찾고 싶을 때 또 못 찾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약간 타임랙이 기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있는데 이틀 이런 정도면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장기로 갈 때 이틀 정도는 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패시브 관점에서 그러면 투자를 지수 따라가는 거면 사실 뭔 투자를 할 게 있나요? 오늘 방송시간 최소 한 20분 남았습니다. 적금 그냥 붙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들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 전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위험을 줄이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어떤 거냐. 펀드마다 다릅니다. 펀드 매니저가 그냥 같은 펀드 모든 펀드를 다 똑같이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인덱스 펀드도 하고 EMP 펀드도 하고 있는데 인덱스 펀드는 트래킹 에러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1% 올랐다 그러면 내가 1%를 올리는 게 목적이고 1.2%나 0.8% 되면 이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EMP 펀드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약간 절대 수익 이런 걸 추구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한 번 빠질 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저희는 10% 이런 정도로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의 리스크가 다 다른 거고 일단 금융에서는 마코비츠 이래로 명목 가치를 가지고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위험이라고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인지 투자자가 아닌지 이런 것도 자기가 잘 모르는 그런 일반인의 입장에서 리스크는 그러니까 경제적 지위의 변화 이거를 리스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 지위의 변화. 예를 들면 1위부터 100위까지 부의 서열이 쭉 있을 때 50번째 사람이 40번째로 올라갈 때 60번째로 내려갈 때 이거를 리스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락거지 벼락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들이 자산 투자를 잘해서 내 부자 순위가 뒤로 내려가는 거 그게 리스크라고요? 그게 리스크다. 내가 산 주식이 6만 원에 샀는데 그게 5만 원 되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그게 리스크 같은데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자꾸 순위 밀리는 게 더 큰 리스크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네만, 튜버스키 분들의 두 분이 쓴 논문인데 카네만 그분은 그걸로 노벨상도 타셨고요. 심리학자분들인데 그분들이 얘기한 게 내가 100만 원 벌 때랑 100만 원 잃을 때랑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1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벌 때 희열보다는 100만 원 잃을 때 박탈감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논문은 안 나와 있지만 그걸로 볼 때, 그런 사실로 미뤄볼 때 우리가 50번째에서 40번째로 올라갈 때보다 60번째로 떨어질 때 그 박탈감이 더 심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거지가 안 됐지만 거지가 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벼락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공감이 가네요. 당신의 리스크는 그거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고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벌고 잃고 이것도 리스크이지만 현금이 어떤 자산 가격을 못 따라가는 그런 것들, 그런 리스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금이 자산 가격을 못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현금만 중심으로 해서 위험을 제어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 그런 사회에서는 경제적 서열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식 관련 책들 진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모르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잘 모르고 투자하지 마라. 대개는 그래서 안 하죠. 그런데 몰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몰라죠. 부모님, 암호화폐 투자는 아직 안 하죠. 몰라도 할까요? 아니요. 암호화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암호화폐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뭔지는 알지만 서로 공감과 납득은 아직도 안 돼서 아마 3%가 다 비슷한 생각 3%가 다 비슷한 생각 갖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어떤 사안이든.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암호화폐 그 부분은 그것도 해요, 그럼? 그거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확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건 그런 거죠. 글로벌리 시가총액이 천조남짓밖에 안 됩니다. 뭐가요? 비트코인이요. 천조남짓이 적은 겁니까? 적지는 않지 않나요? 글로벌리. 아니, 비트코인만 천조지. 글로벌리 코스닥이 어느 정도 되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코스닥이 한 천 몇백...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미국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고 유럽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천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아무리 오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해서 내 경제적 지위가 뒤로 밀리거나 이런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텅스텐, 은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 없지 않아요. 너 왜 굴이 없어? 그러면 우리까지 해야 돼? 이런 거니까 커피 선물 잘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보편적인 자산은 아니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오르면 불안하잖아요. 옆에서 막 사가지고 부자 됐다 그러면 불안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중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중립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남들 하는 만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남들 하는 만큼 주식도 남들 하는 만큼 그러니까 주식이 우리나라 시총이 한 2천조 정도 되잖아요.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있기 때문에 중위수로 보면 훨씬 더 밑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테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를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분의 1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주식 이런 거를 5천만 분의 1 가지고 있으면 저도 남들만큼은 하는 거구나. 네. 평균 정도 하는 거고 5천만 분의 2 가지고 있거나 1천만 분의 1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은 내가 부자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전체부의 한 5천만 분의 1 쯤 갖고 있으면 대충 그냥 가운데쯤 되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빚 내서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빚2는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 패시브 관점에서 제 관점에서 본다면 꼭 필요한 자산이다. 꼭 필요한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꾸준히 한 10년이나 20년 모아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고 빚을 내가지고 지금 사놓고 꾸준히 빚을 갚아내는 방법. 갚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돈을 얼마를 벌지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이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가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험관리 차원에서 지금 사놓고 갚아나가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점이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정말 보통 빚 내서 투자하면 일단 내 마음도 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원치 않는 매매도 당하게 되고 이럴까 봐 빚 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라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뭔가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10년 동안 모아서 그 자산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당겨서 사서 10년 동안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 이익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돈을 벌는 사가지고 오를 거니까 사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오를지도 모르니까 사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를지도 모르니까 사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야 된다.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데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하나는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사는 이유는 자산이 오를까 봐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성민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산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산을 사는 이유는 그거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나의 부자 순위가 뒤로 밀리니까. 그런데 우리의 리스크는 두 가지죠. 이 자산 가격이 오르던가 내리던가 오르면 안 샀으면 당하는 거고 내리면 샀으면 당하는 거지만 이 리스크와 빚을 냈을 때 갑자기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실직하면 어떡하지? 하는 리스크가 둘 다 있어서 이게 크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우리는 비투를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즉 실직을 하거나 이자가 많이 올라가거나 할 리스크는 크지 않고 그러나 자산 가격이 폭등해버려서 내가 안 갖고 있다가 부자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확률보다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리스크는 감당이 안 되는 리스크다. 우리는 대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투고먹어 하지마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더 리스크인지 우리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답합니다. 나 오늘 새로운 논리를 발견했어. 그런데 핵심은 이게 가격이 빠지고 했을 때 내가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딱 그만큼 그런 정도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요즘 지금 20, 30대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벌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지 개개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벤치마크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거의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면 저의 월 정기 소득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이자율 그리고 그 정도를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적정한 나의 이 레버리지 비율을?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대차 대조표? 네. 그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벤치마크로 하는 게 저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민 대차 대조표가? 1인당 한 1억 8천 정도 이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4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아 그래요? 평균으로? 네. 평균으로.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그거를 이제 기준점을 그리고 이제 한 80%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은 그보다 좀 못한 수준 이제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반대도 있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딱 그 수준 그런 정도로 맞춰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10%만 올라도 남들은 8%가 오르는 겁니다. 8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식은 뭐 한 10% 들고 있다 해도 따블나봐야 한 10%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부동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쇼시라는 표현은 해치펀드에서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쇼치는 거를 공매도 하는 걸 쇼시라고 하는데 이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쇼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내가 피해를 입는 그런 컨셉이라면 이거는 쇼시라고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쇼시를 했을 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조금의 변동이라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우리의 재테크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등수다. 등수. 석차가 중요하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투자의 목표는 석차를 유지하거나 석차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둬야 되고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 움직이기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네만 투버스키의 그 이론처럼 100만 원 벌 때랑 100만 원 잃을 때랑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석차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박탈감이 더 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석차가 떨어지는 걸 내가 느끼나요? 느끼죠.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동산을 예를 들어 사고 싶은데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길은 다 막아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길은 다 막아놨어요. 대출도 다 막아놓고 서울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 다 피해가지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부동산이라도 지방가구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사는 게 맞아요? 그래도 때를 기다리면서 떨어질 때를 그게 때를 기다린다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마켓 타이밍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거 맞추기가 힘들죠.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살고자 하는데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에다가 일부라도 사놓는 게 더 작은 거 일부요? 네. 작은 거 또 좀 작은 집 이런 거 일부 못 사요. 네. 그렇긴 한데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8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통으로 숏을 치지 말고 한 4억이나 이런 정도만이라도 갖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부동산이랑 같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해지가 될 수 있죠. 남부들의 평균 포트폴리오만큼은 담아라.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살 수 없다면 부동산 관련된 뭔가 자산을 할 수 있는 걸로 나도 해놔라. 그래요? 신기합니다. 아까 국민대처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가 각각 한 대개 한 3대 1 이 정도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많죠. 자본이 많고 부채가 좀 적고 그리고 자산부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이 부동산이 압도적이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3이고 부채가 1 정도 되면 즉 예를 들면 주식으로만 자산이 오로지 있다고 만약 가정하면 3억 원어치 주식이 있고 한 1억 정도 빚이 있다면 이건 나는 우리나라 평균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 주식만 3억 원어치 있고 빚이 없으면 나는 부채가 좀 부족한 거 좀 더 레버리지를 오히려 써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도 적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앞으로 계속 자산이 늘어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웃음소린가 누가 말씀해주고 계신가 하는 분들도 계신데 현대자산운용의 퀀트운용 본부장과 하고 계신 이성윤 본부장과 함께 지금 저희가 자산이야기 또 리스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전반에 좀 나온 얘기를 하여튼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뭘 샀다가 돈 깎이는 거 이게 지금 리스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순위가 점점 뒤로 밀려나는 이 상황 이게 진짜 리스크라는 거고요 그래서 몰라도 남들이 많이 하는 자산이라면 아까 제가 코인은 여쭤봤지만 코인은 그 많이 하는 자산으로는 아직은 분류가 안 되고 있으나 그것도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몰라도 남들 하는 비중만큼은 따라가야 그렇지 않으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미래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물론 주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위로 더 갈 잘해봐야 1, 20% 그런데 만약 밑으로 떨어지면 한 3, 40% 이렇게 될 타이밍이라는 건 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0년까지 한 소득수준 1만 불 이런 정도였고 2008년에 한 2만 불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한 3만 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4만 불, 5만 불 가는 사회가 언제 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게 소득수준이 한 4만 불, 5만 불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주가가 지금 수준에 머물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마켓 타이밍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벌 때랑 잃을 때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 투자의 세계로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르면은 맨날 쳐다봅니다.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좀 빠지는 것 같으면 얼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면은 안 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외면하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제가 안 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저희는 패시브를 하고 있지만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빠지는 거를 끝까지 쳐다봅니다. 빠지는 주식에 대해서 끝까지 쳐다보고 내 주식인데? 네. 저는 그리고서 이거를 불안해하고 이거를 빨리빨리 손절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어디까지 해봤냐면 막 했어요. 6종목인가가 다 상황이 안 좋아요. 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 계좌를 다시 뜹니다. 이 6개 손해본 이 증권사 건 아예 안 봐. 보기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새로운 증권사에서 새로운 종목들과 함께 마치 그 새장가 들듯이 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수도 새로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십니까? 그게 그나마 잠깐 잠깐은 그래도 행복하던데 그건 이제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 여자친구 뭐하나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고 나서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뭐 이러고 이제 다시 닫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카네만트브스키의 그 논문 내용이 결국 그거거든요. 이익은 빨리 실현하고 손실은 끝까지 가져간다. 그래서 비대칭성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전망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여튼 뭐 지금 타이밍을 내가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내가 마치 시장을 안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 잘못된 선택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좀 비싼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시장이 하는 것 다른 참여자들이 하는 것만큼은 일단 최소한 따라가는 스탠스를 좀 취하고 물론 저는 현재 지금 다른 참여자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들이 많지만요. 그건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지수로 접근을 하는 게 개별 주식은 이슈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을 이기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선택하신 분들이 꽤 믿는 모양이에요. 댓글을 보니까 아니 계좌 은행계좌 나는 계좌로 새살림 차리는 건 정말 처음 때 아 그래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되게 좋아 이게 느낌이 진짜 새로워 완전 새로워 막 처음 주식할 때처럼 너무 좋아해요. 막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새로 계좌 열면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뭔가 유혹에 빠질 때 유혹에 빠질 때 저는 저의 그 계좌를 나중에 아이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 왜 사셨어요? 라고 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전에 오전에 좀 오르는 것 같아서 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한테는 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봐요. 더 봐요. 좋은 습관이래잖아. 일지를 적고 그렇게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거는 나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제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애가 저한테 정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대답은 준비는 해놨어요. 얘가 언제 들어와 있었지? 아니 보무장이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얘는 내가 산 기억이 없는데? 아빠 얘는 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50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수가 나오신 것 같아서 패시브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패시브 투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로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 방법으로서의 패시브는 남들이 많이 사서 올랐다는 이유로 더 사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남들이 바보가 아닐 거니까 샀을 거니까 올라가는 대로 사자. 즉 패시브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의 펀더멘털은 볼 이유가 없고 남들이 봤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투자인데 남들 누군가는 봐야 되는데 전원이 아무도 안 보고 사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이건 뭐 오르는 주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오르는 이 불합리한 이런 상황이 도대체 투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인간들이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액티브한 그런 투자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는 그런 패턴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리서치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400명한테 돈을 똑같이 주고 동전 던지기를 해서 맞추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랬는데 컨설턴트 다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리 다음에 뭐 나온다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몰라요. 컨설턴트는 그런데 처음에는 그다음에 동전을 던진 다음에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처음에는 한 10% 이런 정도만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컨설턴트가 한 4번 정도 맞추면 한 40% 정도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도 동전 던지기 하는데도 컨설턴트한테 돈을 낸다고요? 40% 정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하긴 로또 번호도 추천해 주면서 돈 받는 애들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작위 게임에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 리딩방 이런 것도 진짜 3프로 TV도 거기에 굉장히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프로 리딩방도 있는 거 아시죠? 네. 난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김프로 리딩방 2프로 리딩방 다 있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정프로 리딩방이 있어. 반대로 가면 제일 좋잖아. 본부장님이 리딩방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난 얘는 진짜 강심장이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저 본부장님 이론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한 번씩 좀 더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최근에 책 하나 쓰셨습니까? 이야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걸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원래 안 물어보려다가 재미있어서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뭡니까 제목이? 이런 분들 책은 책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권 사서 읽어야 돼. 투자의 상대성 원리라고 해서 지금 교복문고에서 팔고 있고요. 투자의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절대적 리스크에서 상대적 리스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 다른 유명한 분 이름을 도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딱히 생각이 안 들죠. 다음 책은 그러면 투자의 양자의 광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사실 이게 책을 좀 더 길고 이렇게 하고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부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에는 ESG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자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쓰셨군요. 아주 짧게 썼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한 출퇴가 시간 한 3, 4일 정도 읽으시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기름기 쫙 빼고 썼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싸겠죠? 네. 가격도 영화 한편보다 낮게 이렇게 진짜요? 네. 적극적으로 파시네요. 본부장님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독자인데 왜 저자가 굳이 되시려고 합니까? 포트폴리오에 어긋나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성민 본부장님 종종 한 번씩 저희가 모시면서 재밌네요. 우리가 좀 편견에 빠질 때 고정관념에 너무 좀 휩싸일 때 한 번씩 우리 고정관념 좀 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고정으로 모셔야 돼. 고정관념을 깨시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으로 모셔야 돼. 이분은.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요. 또 조만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bone